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남겨볼 첫 번째 종목은요. 아까 그 종목이네요. 자, 이거군요. 저희가 읽어드렸던 종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도와주실 전문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제 머리에 걸려있네요. 제가 이렇게 치워드려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진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TSE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수 가격이 5만 2,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또 고려를 하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 여부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진단을 도와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종목 진단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보유한 종목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요. 이 두 개 합쳐서 적어도 비중이 60% 정도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철저하게 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 있죠.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지금 셀업체들 있잖아요. 또는 자회사가 2차 전지를 하는 그런 지주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그런 종목을 지금 자리에 사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SK이노베이션은 SK오늘까지 있잖아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까지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포체물까지 있잖아요. 삼성 SDI는 그 자체가 그냥 바로 셀업체잖아요. 얼마나 추측이 쌉니까. 그런 종목을 지금 자리도 넣지 않기 때문에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종목도 지금 자리에 한 종목 선정해서 사도시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TSE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보니까 TSE를 5만 2천 5백 원의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매수 좋습니다.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질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TSE 있잖아요. 반도체 소재에다가 올리기 관련되어 있는 섹터니까 지금 자리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는 지금 자리의 매수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가져가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가 달아주는 거예요. 2차 전제는 지금 실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잡아서 한 2, 3개월 가져가는 거고 TSE 같은 이런 종목 이제 주가가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는 거잖아요. 하반기 주도주입니다. 저한테 하반기 주도주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반도체라고 그냥 가감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동특이 저는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 이렇게 하세요.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 보면 오늘 보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20일 입행선이 얼마냐면 대략 39,700원인데 그것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 주가가 4만 3,300원이잖아요. 좀 기다리고 있다가요. 4만 원 정도 내려오면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이 정도는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이 사이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지금 비중을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를 더 추가로 하세요. 추가. 10% 정도 더 추가하시라고요. 그러면 20%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목표가 5만 5천 원.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표가 5만 5천 원이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 6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적금자리가 절호의 매수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하수 모 금 기다리고 있다가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사이에 들어오면 딱 추가로 10% 매수해서 단기 5만 5천 원 길게 가져가면 6만 5천 원. 그럼 지금 자리 잡으면 적어도 이 30%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잡으면 30%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반도체도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전제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이 종목 매수해가지고 최소한 6월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지금 4월이니까 6월 말까지까지 가보는 전략입니다. 왜 제가 6월 말까지까지 가려고 이야기하냐면 반도체는 1분기와 2분기가 실질이 가장 처조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정도 들어선다고 봤을 때 반도체는 적어도 6월 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길게 가져가시려면 연말까지 가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E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4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으니 거기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못해도 5만 원대 그리고 잘 가면 6만 원대 쭉쭉 끌고 가신다면 계속해서 주도주의 흐름 나타날 테니까 확실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무처럼 한번 믿어보시고 큰 수익 걷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DSE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